자, 2016학년도 6월 모평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의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한번 가볼게요. 자, 갑은 사회계약의 목적은 생명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에 감독이 된다. 사회계약론이죠. 살인을 저지럴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을 했는데 그걸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할 것이다. 누구의 입장? 루소의 입장입니다. 장자클 루소.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해악을 방지하는 거다. 사회 해악을 방지. 뭔가 공리주의 냄새가 나죠.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왜? 모든 형벌은 왜 악이야? 형벌은 그 자체로 어쨌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공리의 원칙이 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 이거 공리주의 입장이네. 뭐, 종신노역형이나 사회계약론적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벤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자, 기억.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루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약을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루소와 벤담을 비교해보면 루소는 맞고 벤담은 아니죠. 벤담 사회계약론적 아닙니다. 니은.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의 사형입니다. 이건 누구야? 이건 칸트죠. 칸트. 그래서 둘 다 X. 디귿.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루소는 그렇죠. 자, 벤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꼭 살인을 저지른다고 처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범죄자를 살려두는 것이 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될 때만 처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벤담은 X. 리을.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형 자체가 주는 악이 있는데 사형이 막아낼 악이 더 커야 그게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막아낼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되죠. 벤담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ㄱ은 맞고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도 틀렸네요. 리을이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